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방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부쿠 작가님의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자는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일을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았고 또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18살이 되던 해에 도둑질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지내면서 가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록 후에 자신의 운명이 궁금해져서 관상가를 찾아갔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부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는데요. 절의 죄 지신임은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부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당신에게 큰 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이 일의 계기로 남부쿠는 운명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뛰어난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3천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랐고 일본 조정에서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던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운명을 맞췄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늘의 책에는 그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사상들을 책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식사 조절, 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식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과연 그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건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죠.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청길낭떨어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기죠.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음식은 금은 보아보다 소중하다.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 보아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이죠. 그러니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일생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고 세상으로 옵니다. 명이 다 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 보았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폭식은 폐가망식 내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을 하면 가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되는데요.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철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철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철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철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방합니다. 철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철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철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과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괜찮을까요?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 속에 여러 범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불효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항상 소식을 하고 싶지만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음식을 남기면 버려지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많은 음식을 보고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겉으로 버려지는 음식만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똥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으면 이것이 그날의 음덕이 되어 큰 자비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버려지는 음식으로도 다른 생명이 길러집니다. 겉으로는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쓰입니다. 이것이 음덕이 되어 천지의 덕이 쌓이면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물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근본입니다. 내 생명을 아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크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한 입이라도 배부르다고 생각이 되면 먹지 않는 것이 세상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아까워서 먹는 음식은 똥이 되어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앱합니다. 이렇듯 날마다 조금씩 덕을 잃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길흉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천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협의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과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철록이 닿아여 죽습니다. 철록이 닿아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든든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소식을 해야 합니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일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음식이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음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노동에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량을 정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식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식량이 있고 이것을 다 하늘이 내려다봅니다. 만약 중노동을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 많이 먹더라도 절대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한 식사로 소식을 이어나간다면 중노동을 벗어나서 입신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다칩니다. 비위가 다쳤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한때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나 지금은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원래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도 크게 좋아서 자손에게도 큰 재물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음식을 많이 먹고 만물을 절제하지 않아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운이 다해 망할 지경에 있어도 주인이 식사를 줄이고 엄격히 절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운이 다했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업이 망하는 것은 주인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지 다른 탓은 없습니다. 물음직이 그 집에 철록이 다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주인이 스스로 식사를 줄여서 이것을 천지에 베풀면 가운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철록이 온전하면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식과 과식은 항상 천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과식을 삼가세요.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다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공기로 줄여서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혼신에 다해 한 길에 가라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서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오.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오.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 자신의 한 길을 이루지 못했다면 백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오.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하여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서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도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가 안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고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오.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오.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엔 제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소. 그렇게 살다간 결국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오.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오.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오.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소.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군만을 두르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이오.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다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서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욱 큰 꿈을 이룰 것이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도 있소.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하미요. 대인은 어떠한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길로 정진하고 정진하여 결국에는 천하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오. 하지만 소희는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다가 더욱더 공궁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오.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오.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소. 그러니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오.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오. 성공과 실패는 다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이오. 작은 실패에 마음을 뺏겨 정신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일시적인 일이오.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에 있지라오.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오.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운이 없습니까?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오.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소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오.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소.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오. 돈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오.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었소.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 라오. 돈은 가난이 모여서 된다. 저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은 없습니다. 부귀는 사방에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귀한 사람이 적은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이 부귀의 근본이니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함이 그 근본임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미천함을 근본으로 합니다. 임금도 자신보다 미천한 신하가 임금으로 깍듯이 모실 때 울고든 임금이 되며 가난한 백성이 자신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임금에게 환란은 없습니다. 미천했을 때를 잊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부귀는 늘어납니다. 아랫사람을 자식같이 생각하면 아랫사람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랫사람이 힘들 때는 여동생을 대하듯 위로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자식같이 품어 보살피고 항상 위아래 구별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은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 해도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절제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더라도 자신은 새끼 식사 외에는 먹지 않는 절제 생활이라면 지금보다 더 크게 가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저는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색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도 다스리기에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요.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요. 수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의 목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소.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요.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약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십소.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의를 다시려야 하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키시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약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소.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오.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지죠.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운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늦잠에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니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세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 데 깨어 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지 라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서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난해진 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술자라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안 좋은가요? 밤에 일하려면 불을 켜고 일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밤과 같이 불을 밝히고 일을 하세요. 밤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 일뿐 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병에 걸립니다. 부기 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밤에는 나쁜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늦잠은 빈궁 당명의 원인입니다. 빈궁 잊지 빈궁 잊지 빈궁